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자, 탕베 보이스의 뮤직비디오 치프팻?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 이거 발음이 힘드네. 정신과 의사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탕베 보이스 앨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우, 저는 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분 앞에 수식어를 그냥 천재래퍼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분 직업이 포토그래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업이 있죠. 래퍼가 세컨드 잡이고 두 가지 일을 하는 이제 래퍼인 것 같은데 이 곡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극이 펼쳐지면서 그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현실적인 고민이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메인 잡으로 일해왔던 일들이 좀 지쳐가는 거예요. 랩을 하고 랩 음악을 만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이거지. 막 무화지경에 빠지고 사람이 막 미쳐가고 있는데 그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정상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롤플레이를 합니다. 이 앨범의 컨셉은 전부 다 롤플레이예요. 탕베 보이스가 정신과 의사가 되기도 하고 환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할들을 모두 수행하는 래퍼죠. 제가 일전에 캔드릭이나 비기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기미더룹에서 비기가 1인 2여개의 랩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탕베 보이스가 앨범에서 그것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태국 랩 게임에 진짜 보물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래핑이 이 래퍼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거의 약간 뭐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비디오예요.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오케이 렛츠 게렌톨! 근데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내는데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어요. 야 이걸 또 대화하듯이 이렇게 풀어내는 거 봐. 그냥 태국어로 대화하는데 그냥 랩인 거예요.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거 같아.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또 벌스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면서 벌스를 만들어내고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 약간 캐릭터가 그거 같지 않나요? 제가 게임을 잘 모르는데 마인크래프트? 그냥 그쪽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 같은데 그리고 막 독특한 정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해요. 이런 래퍼가 어디 있습니까? 쇼잉하는 래퍼들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이런 래퍼 그냥 저는 이분 보면 타일러드 크리에이터 생각 많이 나요. 그 래퍼도 뭐 트렌드 이런 거 안 따라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바이브를 가지고 그냥 음악을 하는 거잖아. 야 이건 단지 랩이 아니라 하나 연극으로 봐야 될 거 같아. 야 저 화면에 두단이 보이면서 그 안에 막 눈이 있잖아요. 굉장히 막 여러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랩을 뱄틀 때 어떤 바이브 느낌들이 저 그래픽 안에 다 있어. 그러게 쪽 딕 의사 선생님이 뭔가 폭주하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자제시키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막 내 몸안에 여러개의 자, 여러개의 캐릭터들을 다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비트가 진행이 되면서 랩스타일이 여기서 놀라운거는 굉장히 여러가지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 몇가지의 스타일들을, 플로우들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진짜 충격인데? 근데 제가 구독자분께 막 가사를 물어보고 어떤 내용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면서 막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이해는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직업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중시해야되고, 무엇을 포기해야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아보여 그렇지 않나요? 이런게 보면 우리도 뭔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갈등을 하는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거 같아 진짜 창의적이다 진짜 창의적이다 태국 힙합에서 창의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탕베 보이스만한 아티스트가 없어 사실 많은 태국 래퍼들은 제가 생각했을때 트렌드를 따라가는 아티스트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just my way up 그니까 그니까 아니 이정도로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은 많은 뭐 행사 뭐 방송국에서 콜업이 올 것도 같은데 절대 안 나간다는거죠 아 신기해 보면 이 사람은 지난번에는 태국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약간 풍자하는 곡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멘탈플러블럼에 대해서 되게 유쾌하고 또 굉장히 또 광기도 있고 창의적으로 벌스를 뱉었단 말이죠 저는 이 곡 안에서 탕베 보이스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인 2역이지만 랩플로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스타일들을 이 5분 안에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무려 5분이야 요즘 힙합은 막 2분 넘어도 길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5분이야 사실 제가 이거를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긴 해야겠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독자분한테 막 물어보고 되게 좀 가사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려는지에 대해 의미를 알려고 이해를 해려고 했는데 뭐 100% 이해는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본업과 래퍼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고 랩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을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많은 재능 중에서 무엇을 집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재 래퍼라는 겁니다 광기와 창의성이 공존하는 음악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좀 기가 막혀서 좀 사실 할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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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